안녕하세요! 수공찬TV의 래퍼 메미손입니다! 메미는 왜? 이거 뭐야? 메미 그냥 때빵이야, 때빵 메바람 메미 안녕하세요 수공찬TV의 카카영입니다 카카영 비카여, 귤을 얘기해요 내가 포기하면 했지만 이거 비밀쓰고 래퍼하는 기분은 네가 알아? 가을이야, 카카영 아 죄송합니다 랩대결, 랩스 고! 아뇨 월드 유지한 There is a sound 나이 welfare sunday 지금 나! 분명 닉고 시원 자식들이랑 나께서 불안척한다고 하자면 우리 눈에 보기세! 좋아요 올패스 생크림 같은 올패스! 폭염 속에 동물의 숲을 역할을 하는 게 있느냐? 가을이라고 베르치실 수 있어 오오오오오 씻는 말 아니야? 끝까지 지금 다시 끊어준 수 있어 왜 넌 두 몸이 싫었을 때 그게 내 무덤이 될 수도 있다 내게 무덤왔던 아무게 늘 보고 있는 거야 감자가 너무 많아 왜 너희 몸이 싫었을 때 오늘의 벌칙은 집 갈때까지 이대로 가기 오가야 와 이거 계획은 안되고있어 밥부터 먹으러 가십니라 밥먹으러 갈보러 맛있게 밥을 하고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저거 네네 괜찮으세요 잠깐만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안되고 있어 안보여 아 맛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계획대로 가 뭐야 뭐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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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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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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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